무헌아 여기 어디야? 한타! 노은이네 가족 일기 오늘 몇 월이지? 목요일 오늘 목요일 3월입니다 3월째입니다 3월째 노플레는 어떤 맛인가요? 딸기맛이 되었고요 뭔가 펭귄이 안했었지 펭귄이 먹은 느낌 하사 끌자 예쁘다 하사 끌자 안녕 호텔 어디라고 써있어? 어 여기 호텔 도보 딱 2분 거리에 워터홀드가 이어져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호텔 같지 않아? 호텔 아쉽고 더러우다 보면 물기 더 마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핑 타는 거 해봐 서핑 타는 거 같아 오오 와우 자 집 맞겠고요 들어갑시다 이제 이쪽이요? 응 일단은 화장실로 가고 있었어 이쪽이요 와 진짜 넓다 여기 와 진짜 넓다 여기 이야 아주 잘한다 더 해볼 수 있어? 네 어 이거 무료다 여기 보면은 리턴만 하라고 되어있어요 저거 뭐야 이야 진짜 넓겠다 이거 우와 대박 도망치는 것 봐 도망치는 것 봐 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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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야 너 혼자 도망가 어떻게 해 아 나 나 아까 마지막으로 아 아니 이영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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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자 일어나 이리와 아빠 간다 엄마는 할 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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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복 rud BEARE 아빠도 타보자 아해주신 안nga 아내ography 제일 재미있겠네 Generation 그래 들어간다 볼땐 모妹이다 잠깐만 내 보고도 보더니 이거 좀 엄청 빨리하고 재밌지 진짜 이거 탈래 나 이번엔 내가 타고 올게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려 밥 먹으러 하자 이제 오 이런 좋아하겠다 요은이 이거 치킨이랑 감자튀김 먹어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방 전부 하자 고마운 편집할 때 이제 굴러 오는 거 해다 아아악 먹는 척 모르르래야 모르르래 쟤는 모르르래 모르르래야 여기서 모르르래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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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수영장 해놓고 빨리 가자 한 6시간을 꼬박놀고도 또 놀고 싶어가지고 쏘리 쏘리 으아악 으아악 아 어서 어 오 땡큐 땡큐 야 날씨가 우리 봤다 콩버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온나봐 심사추위를 가기 위해서 오션파크 역으로 왔습니다 홍콩 지하철 처음 타봐요 에스컬레이터가 다 빨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다녀온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좋아할만한 속도래 에스컬레이터가 오오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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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파크역에서 지하철을 한 번만 갈아타면 심사추위역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시간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람폭유엔 포스트집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우와 와 야 야 아 남부는 완전 평화로운 것 같은데 여긴 진짜 도시네요 완전 여깄다 남폭유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르크티크가 뭐 들어가지? 흰차 흰차 싫어 땡큐 아 땡큐 땡큐 뭐야? 모르겠다 어? 침 말지 열을 시작해 얼마나 맛있어? 진짜 맛있다 먹으라 진짜 진짜 대박 맛있을까? 아니 진정해 먹을 거 많아 진정해 먹을 거 많아 맛있지? 정말 아니지? 진짜 맛있다 이거 매꿔야 매꿔야 하고서 이거 진짜 배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배우가 아닌 것 같은데 건물 봐 홍콩이야 홍콩 디스 이스 디스 이스 홍콩 아 미라도 멘션 안에 있구나 이게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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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2층 올라가요 2층 올라가요 땡큐 2층으로 가봐 아 너무 웃긴다 2층으로 가봐 야 어 처음 와봐 어 사람도 없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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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감사합니다 땡큐 가자 오 샀다 야 이거 운 좋았다 오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분위기가 틀리다 우리 있던 곳이랑 여기랑 분위기가 어떤 거 같아? 어 여기가 더 좋아 아 진짜 사람이 많아서? 로우니는 도시파고 로우니는 버스 타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타는 거구나 아 아 저렇게 서있어요 아 이렇게 돼있어 안 타면 새치기 할 뻔했네 이거 어 저 2층을 로우니가 노리고 있는데 제발 아무도 안 타길 아 아 어디있지? 로우니는 도시파고 어디있을까? 있어야 되는데 제발 나 진짜 제가 생각한다고 신녀들 같이 아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가 홍콩이라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엄마가 한 번도 못 모시고 한 번도 못 모셨어요 여행이 그렇게 다니는데 홍콩 오니까 그 생각에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오시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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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저기서 여기가 한 번도 못 가고 여기писlr 많이scop 저의 숙소 스크리트 소개 스크리트 스크리트 마케kim 화이트 저희는 몽콕엿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진짜 이거 귀여운거 많다 우와 이거 봐봐 키보도 있어 정은아 이거 봐 턱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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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엄마가 가고 싶어? 아니 엄마는 괜찮은데 진짜야? 어? 진짜야? 뭐가 진짜야? 이 시장 아 이 시장 진짜지 꿈같아 꿈같아? 아니 아까 골놀이할때도 아빠 이거 진짜 꿈 아니야? 너무 행복한가 봐 진짜 행복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꿈같아 우와 이거? 얼마나? 69 69 홍콩 달러 60 60 60 홍콩 달러 우와 멋있다 멋있다 안했어 너무 예쁘다 로은이 첫 시간에 첫 시계를 홍콩에서 썼어 그치? 가자 감사합니다 로은아 마음에 들어? 5시 26분이라고 읽는 거야 알았지? 어 5시 26분 오케이 아 귀엽다 앞으로 로은이한테 시간을 묻자 5분 28분 안녕 5시라니까 밥 먹을 때 어딘지 찾아보다가 여기 건물 3층에 5바이예가 있다고 해서 여기로 가고 있어요 tissue 먼저 갔다 먼저 갔다 무슨 게임이 설명해줘 이 게임은 아빠 하면 아빠는 로은이 하면 나를 찾아보는데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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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맞잖아 뭐 아빠 저거 봐 저거 봐 알겠지 질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춤추자 극복추자고? 응 여기 5라이드 있는 건물 바로 뒤로 연결되어 있네 와아 너무 이쁘다 사람 돌렸어 와 이거 카메라에 안 당긴다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홍콩은 진짜 밤이야 너무 이쁘 나온다 네 일찍 반짝반짝반짝 신기하지 또 가고싶어 별로 없어서 그치 오늘 별로 없는 거였어 그래도 오늘 좀 괜찮은 날이었어 우주박물관으로 오 침사추위 옆에 스페스뮤지엄에서 우주박물관이라고 보여가지고 9시에 닿는데 한번 들려보려구요 로우니가 이런거 좋아해가지고 로우니가 로우니가 이쪽이 이쁘해 이쪽이 촬영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되게 볼게 많네요 로우니가 엄청 좋아하네 시원하기도 하고 입장료를 따가지고 조작할게 많아서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9시까지라서 8시에 레이저쇼 보고 여기 잠깐 들렀다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홍콩섬으로 넘어갈건데 페리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도두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서 막 웨딩 촬영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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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웨딩 촬영하고 있었지 기억난다 엄마 아빠가 로우니 낳기 전에 우리 왔었거든 결혼하니까 거기를 로우니랑 같이 오니까 되게 신기하다 느낌이 8년 전에 엄마 아빠가 여기에 있었어 진짜 어 여기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은 3시내에서 왔네 지금 오시죠 완찬이행 페리를 타러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12분 어 곧바로 있네 지금 출발한다고요 어 목톡보스 카드 목톡보스 카드 지금 앞에 바짝바짝거리는 멋진 현경을 잘 기억해 로우니가 평화가 되고 커서도 엄마 아빠랑 이 멋진 현경을 잘 기억해 이 풍경을 같이 봤었다는 걸 꼭 기억해 이 풍경 이 풍경 어 로우니가 이렇게 기억하잖아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랑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아 아니 안